국회에서 연금개혁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인상폭이 조금 크더라도 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 정년이 60세다 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이 비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였습니다. 최종 후보완 두 가지 중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돈은 그대로 받아 재정을 안정화하는 쪽보다 많이 내더라도 더 받아 소득이 보장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노사는 2년 전 정년을 61세로 늘린 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한 살을 더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의 임금피크제처럼 현재 급여체계는 유지하되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제도가 적용됩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상태. 이에 더해 HD 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이미 사측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